그렇게도 좋아? 빨려두네. 같이 살죽으래. 티는 내지 않았지만 가슴에 연속 펀치를 맞은 듯 먹먹해졌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라니. 내게 언니라는 단어는 악의 종자일 뿐이다. 언니가 아는 대로 불륜이에요. 쾌락에 빠져버린 아찔한 사랑.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사랑의 진원지는 뭘까? 죽음처럼 강렬할까? 사랑해요. 알아요? 오랫동안 차지하고 싶었던 내 남자의 가슴이었다. 나는 이제 당신 앞에서 가면을 벗고 싶어요. 페르소나 최숙미 천적을 방어하듯 가면을 썼다. 의도적인 습관을 성격이라 우기며 가면 놀이의 열중이다. 순전한 사랑마저 외면해야만 성격에 걸맞는 놀이가 되는 양. 사랑의 늪에서 허우적대느라 향방을 일란다. 한 달 만에 문자가 왔다. 연호원 내일 점심같이 해. 선약 있습니다. 그럼 저녁 먹을까? 선약 투 늦게 일어두 나는 아직 전원을 대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한 번만 봐주란다. 답하지 않았다. 나를 수컷이 벽 정도로 대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났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문자를 보냈다. 뭐가 그리 쉽죠? 나는 새벽부터 정신이 나갔어.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하는지 모를 만큼 허둥댔다고. 이 사랑이 떠나가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라고? 차라리 술김에 그랬다고 말하지 그랬어요? 전원을 대면할 마음이 도무지 안 생깁니다. 무작정 찾아오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참을 답이 없었다. 내가 무슨 일이든 흔쾌했던 터라 강경한 거절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목숨 걸 만큼 사랑했었다고. 그런 말마저 받아줄 사람이 나라는 거잖아.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 어쩔 건데. 나는 빗장을 채우듯 마음을 닫았다. 알겠소. 기다리리다. 전원가는 십여 년 전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다. 여러 사안과 합석한 자리였는데 어느 날 불쑥 다른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다. 파트너끼리 가는 자린데 나랑 갔으면 한다고. 아니 나여야만 한다나. 남자들의 접근이 늘 이런 식이라 당연히 거절했다. 일 핑계대면서. 그 후로 이따금 좋은 음악을 핸드폰으로 보내오면서 연락이 오갔다. 둘이 따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제법 친해져서 모임에선 자연스레 같이 앉게 되었고 말도 쉽게 텄다. 서로 화근장에 장자를 떼버리고 전원 연원이라 부르기로 했다. 나이는 내가 두 살 위라 누나 타령을 해가며 친숙해졌다. 꽁지머리를 묶어 바람기가 다분해 보였으나 순수했다. 쉽게 접근해 오는 남자들과는 달라 은근히 가치 있는 시간을 즐기기도 했다. 전원도 동호회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자랑이었다. 나는 헛다리 짚은 거라고 응수하면서도 왜 친구만이냐고 그 이상도 가능한데 눈이 삐었냐고 여자를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그를 만날 때마다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뭔가를 감지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잃었다. 가면을 고쳤으며 연출된 행동에 습관이 붙기를 습관이 성격이 되어 굳어지기를 갈망했다. 널 떠나지 못하는 거 알아. 이젠 와줘. 정말 나는 전원을 떠나지 못한 걸까. 그의 문자 한 줄에 가슴이 두근대고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단번에 답하지 못하고 어정어정 시간을 보냈다. 내 다짐과는 다르게 목이 매도록 반가웠지만 보상받고도 싶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을 했다. 7시 페르소나 7시 페르소나에서 봅시다 로 썼다가 예전에 친근했던 관계가 아닌 듯해서 만나요로 고쳤더니 지금의 무거운 감정이 없는 것 같아 감정이 실리지 않는 탐문을 써보냈다. 그럽시더로 답이 왔다. 이런 대화 자체가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 그에 맞춰 답이 온 것이다.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온다.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으나 걸어가기로 했다. 퇴근하는 이들이 바람을 일으키며 스쳐갔다. 분주한 걸음들인데 속내를 감추는 내 걸음은 자꾸만 느려졌다. 내가 화를 내고 사과를 받고 할 관계란 게 어떤 의미일까 전원은 나를 모르고 나는 전원을 방만하면서 전원 주변엔 여성들이 많았다. 누구든 따뜻하게 대해주는 성품 때문일 것이다. 딱히 연애를 하는 건 아닌데 사춘기 소년처럼 문자를 주고받느라 밤을 새웠노라고 자랑이 잦았다. 언젠가는 정말 눈이 번쩍 띄는 운명같은 여인을 만났다고 상기되어 그에 걸맞은 음악을 만들어 들려주기도 했다. 여인들을 구슬깨미처럼 엮어놓고 나에게 관리를 부탁하는 맹추 연애박사다. 언제나 그랬듯 실속 없는 연애일 거라는 짐작만 하고서 그의 연애를 부추켰는데 이번엔 예사롭지 않았다. 겉할 기사랑 같지 않아 내 시선에 날이 섰다. 그녀는 기타 수강생이란다. 주남자 수지를 배경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왜 하필 주남자 수지래? 저놈과 자주 갔던 장소여서 언짢았지만 쿨해야 했다. 실루엣은 괜찮네. 그렇지? 예뻐? 묘한 매력이 있어. 우수에 젖은 듯해. 그 여자 단수가 높은가 보네. 벌써 우수 연출도 하고. 왜 꽉꽉 내리기부터 해? 불륜이야? 나는 아니지. 나쁜 여자? 여권은? 잘해봐. 당하지 말고. 당하다니 내가 연애 고수인데. 증신. 다른 여자들이랑 데이트했던 곳밖에 갈 줄 모르면서 고수는커녕 하수 중 하수다. 그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나와는 소원해졌다. 차를 마시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택시를 타다가도 먼저 가야 한다며 핸드폰을 귀에 대고 떠났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올무에 걸려든 새처럼 부드덕거렸다. 그럴 수 있지. 내 남자가 아니니까 탓할 일도 아니지. 허탐 감정을 누르며 갓 연애를 시작한 동생을 바라보는 누이의 신정으로 흔쾌히 보냈다. 주변의 여자들을 제쳐버린 듯 그 여자 얘기만 했다. 감춰지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면서 그렇게도 좋아? 빨려두네. 같이 살지 그래. 그럴 여자는 아니고. 이번엔 제대로 당하겠네 우리 등신. 티는 내지 않았지만 가슴에 연속 펀치를 맞은 듯 먹먹해졌다. 예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잘도 넘겼는데 좋아 죽을 지경이라는 표정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일어섰다. 내가 뭐라 할 이유는 없어도 불쾌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벌써 가려고? 늦게 해서. 내 연애가 왜 늦게 해? 시금창 지새끼들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이 그래? 횡안이 나와서 차를 탔다. 그가 손짓하다 말고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에게 연락이 온 거겠지 했건만 나한테 걸었다. 한 번 만나보면 내가 달리 봐줄 거란다. 정말 매력 있는 여자라나? 음악성도 깊어 잘 통할 거라고. 나와 왜 통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등신이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내게 굳이 그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그가 어이없지만 피할 일도 아니라서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서 셋이 만났다. 전원 말대로 묘하게 우수가 깔린 미소를 지었다. 연출하는 것 같진 않으나 연민을 부르는 미소였다. 목소리엔 물속 같은 울림이 있고 고전 영화에서 본 듯한 미모에 젊기까지 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를 여자가 아니라고 제쳐두던가요? 너무 좋은 친구시라고. 전혀요. 전원장 인생의 태클과는 쌈딱이에요. 왜 그래? 처음 본 사람한테. 이전의 여성들과 다르다는 건 확실했다. 차림은 허술하나 이미지는 화려했다. 열등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미모에 우수까지 겹쳐 묘한 매력을 자아냈다. 어디서 본 표정 같기도 했다. 전원은 입이 해벌어져 담을 줄을 몰랐다. 이 정도의 여자라는 듯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랑이 입가에서 들썩였다. 그녀는 의아하도록 착한 티를 냈다. 전원이 고개를 돌리며 비식 웃는데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남편 얘기까지 했다. 전원은 나쁜 여자 좋아하는데 저기 선생님과 저는 나한테 불륜은 저지르지 않고 악압의 사랑만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전원은 나와 그녀의 대화가 아슬아슬한지 불쩍거리 구경이나 하잔다. 그녀는 내가 들릴락말락하게 속삭이며 악세서리 가게에서 뭔가를 열심히 골랐다. 그 틈에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들과 멀어졌다. 전원과 팔짱이라도 껴버릴 걸 그랬다는 한심한 생각을 하며 골치가 아프도록 우수 속에 숨은 나쁜 여자의 실체를 더듬었다. 그가 상처받고 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나 지금으로선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다. 괘씸하게도 그에게선 연락이 없더니 밤늦게 그녀로부터 문자가 왔다. 등신 내 연락처는 왜 가르쳐줬는지 나까지 끌고 들어가 뭔 재미를 보겠다고 선물 사고 돌아보니까 안 계시더군요. 대꾸하지 않았더니 잠시 뜸을 들인 후에 또 연락이 왔다. 선생님은 혼자 갔을 거라며 그럴 뿐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그런데 웬일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요 너무나 놀랐다. 시궁창 암지의 교성 같은 소리인 언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독소가 온몸에 퍼져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선생님이 믿는 분이시라 저는 그 단어가 불편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그럴 사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서로 씨로 부르죠. 제가 그러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막 잘하던 참입니다만 아 네 실례했습니다. 언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전 남편의 여자 표정이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인생에 그토록 속절없는 호칭인 언니를 들먹이다니 남편의 여자와 대갈콤하니처럼 스며있는 우수의 노예가 된 그를 보는 일만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언니라니 누구든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여자들에겐 추워도 너그러울 수가 없었다. 내게 언니라는 단어는 악의 종자일 뿐이다. 그녀를 멀리하거나 아주 가까이서 밟아주고 싶어졌다. 그 후로 그녀와는 만날 일도 없고 전화도 없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소문으로 들었다. 둘이서 불종거리를 쓸고 다닌다느니 지인이라도 만나면 여자가 일부러 팔짱을 낀다느니 전원 블로그에 둘이 여행 간 사진들이 도배한다느니 질투어린 소문은 스타들의 스캔들만큼이나 무성했다. 나와는 학원장 모임에서 차 마시는 정도이고 어쩌다 만나면 핸드폰 중독자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미쳤군. 맞아. 미쳤어. 말끝마다 어리는 웃음은 음흉스러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솔로인 전원이 연애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내가 이토록 진저리를 칠까 어느 날은 그녀를 원장 모임에 데려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음악 전반에 박식하고 기타에 재능도 있다나 빤히 쳐다만 봤더니 좀 봐달란다. 무엇을 연애 많이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누가 뭐래 본래 씹은 얼굴을 하잖아. 언제 신경 썼어 연원이 안 봐주면 누가 봐줘 당분간 응 유효기간이 있나보네 몰라 그냥 미치겠소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고 나와 그다지 친하지 않은 지인들까지 전화해서 전원을 염려했다. 남들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소문을 물어다 주며 충고를 해줄 사람이 나라는 것을 콕 집었다. 사람이 망가져간다나 원생들에게도 소홀하고 술에 깨어있는 날이 없다고 그러던 시기에 술에 취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게 속절없는 단어인 언니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언니 오늘 오늘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많이 취했네요. 네 같이 살자고 하잖아요. 어이없게 왜 어이가 없죠? 언니도 참 가정은 지켜야 하잖아요. 가정 그런 게 있었나요? 천연덕스럽기는 전원이 말하는 나쁜 여자의 실체가 이런 걸까 네 언니가 아는 대로 불륜이에요. 도둑사랑이죠. 쾌락에 빠져버린 아찔한 사랑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끊겠어요. 언니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뭐죠? 떠나게 할 거예요. 영원히 작정한 듯 먼저 끊어버렸다. 싸가지 없기는 누구를 떠나게 해? 전원은 아닌 것 같고 남편? 가정을 지킨다잖아. 그러면 나?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나를 적수로 여기나? 적수로 향한 질투? 어느 한순간도 속내를 드러낸 적 없건만 그녀의 촉에 당한 것 같아 불쾌했다. 쉽게 잠옷 이르고 뒤채다가 설빛든 잠결에 시궁창 생지 소리를 듣고 말았다. 남편의 여자는 우리 아들 유치원 교사였다. 유치원이 남편 사업장과 인접해 있어 출근길에 아이를 데려다주곤 했는데 몇 개월 후부터 그 여자가 남편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남편이 상의해서 그러라고 했고 그녀는 나를 언니라 부르며 집에도 자주 오고 외식도 하며 친인척처럼 친근하게 지냈다. 그러던 차에 그녀가 입도설했다. 나는 연애하는 것 같지도 않더니 웬일이냐며 결혼하냐고 물었다. 사랑하는 사이긴 하지만 당장 그럴 상황이 못된다며 우울해했다. 그 남자를 내가 한 번 만나보겠다고 하자 손사래를 쳤다. 때가 되면 다 말해주겠다고 어떤 때를 말함인지 궁금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식이 또 끊기더니 어느 날 할 얘기가 있다며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먼저 와있는 그녀에게 반색을 했다. 임신 탓인지 얼굴이 까칠하고 불안해 보이기 까지 했다. 결혼은 언제 하냐고 했더니 알 수 없는 웃음을 살짝 비치고는 나를 한참이나 봤다. 사장님 아이예요. 내가 말기를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실마리를 잡은 듯 쏟아냈다. 둘 다 첫눈에 반했다고.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나. 남편이 나와는 이혼하겠다고 했단다. 그런데 배는 불러오고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 나를 찾아왔다고. 나더러 그걸 믿으라는 거야? 언니 죄송해요. 그 알량한 언니로 나를 안심시켜 놓고 뒤통수를 쳐? 헤어질 수 없어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내가 벌떡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며 언니를 재차 불렀다. 그녀의 뺨을 연거푸 때렸다. 얼굴을 감싸지며 언니를 부르는 그녀에게 입 닥치라고 소리를 질렀다. 언니 엄마를 대신할 것 같은 그 온화한 단어가 내 가슴을 산낙지 토막 내듯 난도질을 했다. 어떻게 카페를 나와 어디를 헤맸는지 내 가정이 거부지처럼 무너지는 소리만 들은 듯 했다. 그날부터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다. 회사로 쫓아갔으나 출장 중이라고 했다. 며칠 뒤 편지 한 통이 왔다. 기가 막히게도 나를 볼 면목이 없기도 하지만 혼란스럽다고 했다.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할 새도 없이 나를 언니라고 불렀던 그녀의 목소리가 시금창에 암지같이 찍찍거렸다. 결국 신경정신과에 입원했다. 친정어머니가 사위를 책망하고 많이 설득했겠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언니 소리가 안 들릴 때쯤 퇴원했다. 남얘기로 알았던 이혼 병과로 인해 아들마저 뺏기고 말았다. 오늘까지 살 이유도 없었건만 살아온 세월이 놀라울 정도였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주 찾아왔다. 유학을 갔다 와서 나와 살겠다고 가망 여부를 떠나 말이라도 고마워서 꼭 안아줬다. 그녀에게서 사과 문자를 받았다. 술김이 실수한 것 같다고. 불쾌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다. 전원은 그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만 연락했다. 참으로 가여운 여자란다. 우울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잘 좀 대해주면 좋겠단다. 내가 왜 얘기하고 싶어해. 여자들만의 고통을 나누고 싶은가 봐. 분명히 해주겠는데 나는 싫어. 그러지 마. 나 봐서라도 응? 전원의 여자가 학원으로 찾아왔다. 수척한 얼굴에 수신까지 얹었다. 둘만 있는 것이 어색해서 커피 끓이는 시간을 끄는데 전원하고 소곤소곤 통화를 하며 눈물을 훔쳤다. 커피잔을 놓으며 마주 앉았다. 무슨 일로 남편이 제 속옷을 다 잘라버렸어요. 들켰나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는 잠자리 하지 않은 지가 3년이 넘었단다. 그녀는 성의 절정인데 풀 수가 없어 우울증에 걸렸다고. 술을 먹고 오는 날이면 M으로 몸을 달궈놓고는 밤새 혼자 술을 마신단다. 점점 초라해져가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다고. 어제는 쓰레기통에 속옷이 갈래갈래 잘려있는 걸 발견하고 두렵기까지 했단다.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웃음 끝에 어리는 우수. 결코 나이 어린 여자가 연출할 수 없는 슬픈 미소. 전원이 넘어간 지점이 여기였을까. 속눈썹에 걸린 젖은 우수가 죽음이라도 부를 듯 우울해 보였다. 나는 동그란 어깨를 안아줘야만 할 것 같은 모성애가 꿈틀댔다. 그렇게 당하고도 몹쓸 연민에 휘말리다니 눈길을 피했다. 헤어지려고요. 누구 뭐 누구긴요. 전원이겠지만 민망할이 많지 빠른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나는 왜 전원이기를 바랄까. 누구와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아온 세월에 전원을 들여놓고 뭐하자는 건지. 그런데도 그녀가 헤어지겠다고 한 말은 거부할 수 없는 후련함이었다. 그녀의 고민이 내 고민의 해결책이라면 받아들일 일일까. 두어달쯤 지났을 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이 점점 스토커가 되어가요. 어떡해요. 날마다 집 근처에 와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막무가내예요. 서로 애덜파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입장은 생각해줘야 하는데 자기 입장만 내세워요. 좋으면 그럴 수 있겠죠. 언니가 좀 말려주세요. 잠깐 진저리가 처졌다. 남편 여자의 고민을 드는 듯 했다. 나는 엄마처럼 언니처럼 따뜻한 밥까지 해먹여가며 다독여 주었지. 두 사람에게 숙절없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내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갈 때도 도시락까지 싸주며 고마워 했으니 냉정해졌다. 그녀가 부르는 언니라는 호칭을 차분히 난도질하며 불륜에 처방을 내리는 상담자가 되어갔다. 가장 소중한 등보를 밝혀주다가도 평생에 그런 사랑이 또 오겠냐며 부럽다고 부추겼다. 그녀는 애달픈 목소리로 전원가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렬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으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언니 꼭 부탁해요 그놈의 언니 불륜 유지를 위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니 발정난 안고양이가 따로 없어 차라리 들켜버려라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들에게 죽음처럼 강렬한 사랑의 진원지는 뭘까 불륜의 극치일까 베개를 안고 몇 번을 지치했다. 나도 누군가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죽음처럼 강렬할까 남자의 가슴을 더듬듯 베개를 더듬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이 만져지는 듯 눈이 감겼다. 언니 남편의 여자가 시궁창의 암지같이 언니를 불러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그새 꿈을 꿨던 모양이다. 시궁창을 복귀하듯 마음을 닫고 민망한 영상을 지우며 트라우마 같은 신념을 되뇌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더는 사랑 따위로 상처받지 않는다구. 가면 쓴 습관으로 성격을 만든 쿨한 여자. 그게 나라구. 또 방어로 자기암시를 했지만 시험대 위에 올려진 느낌이었다. 솔직하지 못한 속내가 저울을 기울였다. 그들의 갈등이 내 신념을 흔들어대고 있는 걸까. 그를 우정으로 묶어놓고 베개를 더듬는 한심한 여자. 구멍숭숭한 가면은 언제까지 버텨 주려나. 한동안 둘 사이가 잠잠하더니 내가 정신줄을 놓고만 사건이 터졌다. 11월에 꼭두새벽 전원이 어눌한 소리로 전화를 해서는 내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단다. 무슨 소리야? 여도한 내 부탁 들어줘.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 통화하게 해줘. 마지막 이라니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줘. 내가 갈게. 아니 오지 말고 혀가 꼬부라져 말이 어눌했다. 술 때문이겠지. 119를 부르고 차를 몰았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구급차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승강기가 올라가는 동안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그녀도 받지 않았다.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며 문자를 보내고 집에 들어갔다. 그가 화장실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구급대원들이 응급 처치했다. 거실엔 소주병과 상비약 상자가 쏟아져 있었다. 남은 조제약이며 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린 듯 했다. 응급실에서도 그녀를 불러달라며 졸라댔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죽을 만큼 이라는 거였다. 어이없는 사정에 아이를 달래듯 해놓고 그녀에게 문자와 전화를 거듭했다. 겨우 전화를 받긴 해도 냉정하기 그지 없었다. 나는 용서를 바라는 가해자처럼 절박하게 사정했다. 이럴 때를 매정하다고 하는 건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이란다. 그 사람? 선생님은 어쩌고 사랑했었다고 그거면 된 거 아니냐고 이별도 겪어야 하는 거라고 나쁜년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왔다. 언니 그 사람 돌려줄게요. 너무나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돌려주다니 전원을 내속을 다 안다는 거잖아 우리 둘을 갖고 놀기라도 했다는 건가 그 여자의 사랑법은 깔끔하기도 한데 순정을 바쳐버린 전원은 저 꼴이라니 의사는 며칠간 계속된 숙취에 우울증세가 겹쳐 저지른 일인 것 같단다. 시련으로 우울했겠지만 목숨까지 걸리리인가 나이는 폼으로 먹었나 이런 등신 맹주 가슴이 저몄다. 커튼을 치고 그의 얼굴에 뼘을 갖다 댔다. 귀척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겹쳤다. 입술이 벌어진 틈으로 술냄새가 나는데도 싫지 않았다. 혀로 그의 까칠한 입술을 적셨다. 사랑해요. 알아요? 환자복 단추 하나를 풀었다. 가슴에 삐죽이 나온 털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오랫동안 차지하고 싶었던 내 남자의 가슴이었다. 전은성씨 나는 이제 당신 앞에서 가면을 벗고 싶어요. 간호사가 전은성씨를 부르며 커튼을 쳐치다가 멈칫 했다. 내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주사를 맞힌다며 태연해졌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날씨가 내 기분만큼이나 우중충했다. 핸드폰으로 메일을 읽었다. 그녀가 떠나버려 삶의 의미를 잃었단다. 내가 메일을 볼 즈음에는 다 끝난 뒤였으면 좋겠다고 기가 막혔다. 내게 이토록 잔인하다니 얼마나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있었는지 한기가 느껴졌다. 보호자라고는 나밖에 없으니 광대처럼 또 가면을 쓰고 그에게로 갔다. 깨어있었다. 전화 안 받아? 응 문자도 응 그녀를 불러주지 않은 내가 원망스러운지 눈길도 주지 않고 돌아 누웠다. 등짝을 펴버리고 싶었지만 그대로 앉아있었다. 여전히 그녀에게서는 연락이 없는데 발소리에 기만 기울였다.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마지못해 퇴원했다. 죽을 끓여서 마주 앉았으나 전화기만 만졌다. 내가 가겠다니까 그러란다. 화가 명치를 밀어올렸다. 나는 선채로 폭풍처럼 따졌다. 왜 마지막 메일을 얘기로 보냈어? 다 읽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니 그게 할 소리야? 나한테는 그렇게 잔인해도 돼? 마지막 메일이면 그 여자에게 보냈어야지. 그래야 복수라도 하고 죽는 거잖아. 죽고 싶으면 또 죽어. 이제 나한텐 전화도 그 따위 메일도 날리지 말고 수면제 사다줘? 아니면 연탄불이라도 피워줄까? 횡한이 나와버렸다. 밤바람이 온몸을 휘집듯이 파고들었다. 양팔로 찬바람을 훑어내리며 그와의 관계도 훑어버렸다. 멀찌감치 지나가는 사람의 일을 본 듯 그런 사람의 소문을 들은 듯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냉정함과 거리감이 전원과의 관계로 형성되는 듯했다. 애인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하고도 돌아오면 내가 있을 줄 아는 남자. 그에게서 받은 상처는 예상보다 컸다. 이젠 가라. 나도 철저히 잊어주마. 매일 바빴다. 콩클러 가는 학생들에게 집중하느라. 영화 목록을 만들어 밤새워 보느라 피곤이 누적되기도 했다. 놀랍게도 그가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끊어진 인연에 연연해 하지 않는 내가 놀랍기도 했다. 위장술에 능한가. 어느 날 새벽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널 떠나지 못하는 거 다 알아. 이제는 와줘. 화를 내도 될 만큼 잘 살아줘서 고마웠다. 일곱시 페르소나 거울을 봤다. 질끈 묶은 머리는 부스스하고 잠 못 잔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화장도 안 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핀잔주던 전원의 말이 떠올라 립스틱을 발랐다. 언제 발라봤는지 기억도 없는 붉은 립스틱이 생기를 돌게 했다. 나도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도 어색함을 견딜 수 없어 입술을 지우고 말았다. 그와 약속했던 불종거리 카페 페르소나 가 가까워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병실 커튼 안에서 했던 나의 고백도 내 입술의 감촉도 모를 텐데 웬 설렘인지 친구라는 초롱송으로 장난 한 번 받아주지 않던 내가 가슴털을 쐬어가며 했던 사랑 고백을 안다면 얼마나 어이없어 할까 페르소나 나를 그에게서 철저히 방어하고자 선택한 카페 페르소나를 코앞에 두고 머뭇거렸다. 이제는 페르소나를 떠나자고 할까 나는 언제까지 이 광대 같은 짓거리에 묶여 있으려나 그가 불렀다. 차를 타고 나가 잔다. 시내를 벗어나며 주남저수지를 가고 싶었다고 주남저수지는 갈 때마다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주던 곳이었다. 그날 밤도 주남저수지 카페 연못가에 앉았다. 여름별이 총총하고 바람이 불었다. 커피 마시는 소리도 죽이면서 버드립스에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가벼우면서도 높은 음인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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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란스러운 듯하나 리듬이 고른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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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 소리 사이를 끼어들었다. 우리 지금만 연인하자 저 소리에 키스하지 않는 연인은 없을 거야. 근처에 계집이 있나봐 되게 낑낑대네. 그가 벌떡 일어섰다. 내 말이 개소리로 들린다 이거지? 그래 똥개처럼 낑낑거려 봤어. 제발 좀 유연하게 살아라. 남들이 보면 완연한 연인이나 둘 사이는 결코 연인이 못 되는 사이 나는 침묵하고 그는 기분만 상해 돌아오고 말았다. 내 가면은 더욱 두터워지고 그는 애인 만들기 프로젝트라도 하는 것처럼 여자들과 데이트를 즐겼다. 차이거나 차가나를 거듭하면서 나와는 불켜진 창을 확인하듯 서로를 확인하는 관계만 유지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주남 저수지까지 갔다. 어느 땐가 달빛의 길과 물이 구분이 안 돼서 저수지로 들어설 뻔했던 길을 걸었다. 상현때를 열어주는 길은 호저됐다. 작은 배가 물소리를 머금고 흔들렸다. 그가 나를 돌려세우며 키스를 했다. 녹여드는 키스는 온몸을 감전시켜 버렸다. 내가 허락을 한 걸까 아니 몸이 허락한 것 같았다. 가면이 벗겨진 듯 창피했다. 겨우 몸을 빼내며 무슨 짓이냐고 밀쳤다. 당황한 건 난데 전원이 의아해했다. 내가 원하계라도 한 것처럼 달빛 내린 벤치에 앉았다. 연애연인들처럼 또 어깨를 감쌌다. 조금 전에 일이 민망하기도 해서 가만히 있었다. 미안했어. 사과 받아준단 말 안 했어. 꿈인 줄 알았잖아. 뭐가? 연혼이었어. 내 입술을 적신 사람이. 무슨 소리야? 연혼 음성이 분명해. 사랑해요. 알아요? 했던 말. 쇼워시네. 술이 덜 깨서 환청이 들렸던지. 나는 당황했지만 시치미를 뗐다. 도무지나 뜨거워 그 사람이 나였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였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더 진실하게 하느라 그를 알코올 중독자의 흰소리로 몰아세웠다. 정말 아니요? 아닌 척하는 거야? 나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설사 사랑을 한다 해도 내가 그런지 못하는 거 몰라서 그래?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했던 순간이 꿈인 듯 아득했다. 그때 내가 잠깐 미쳤을까? 아니지 그의 마른 가슴에 손이 대일 듯 사랑하는 게 맞아. 사랑해서 그의 입술을 훔쳤던 순간을 어찌 부정하겠어? 이 순간은 왜 그게 나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그의 키스에 녹아내렸으면서도 갈등조차 하지 않은 듯 몰아세웠다. 분명 후회할 텐데도 얼마나 겹겹이 나를 싸맸으면 비집고 나온 사랑마저 쑤셔놓고 말까. 그가 담배를 피워물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나는 들킨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거리를 두고 걸었다. 주인은 한량하고 멀뚱한 달빛만이 그의 어깨에서 흔들렸다. 한참 후에야 전원이 담배 냄새를 풍기며 시동을 걸었다. 그의 담배 냄새이기에 이토록 구수한 것을. 운명일지도 모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에 울컥했으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박간만 응시했다. 불편한 침묵이 페르소나 앞에 오니 다소 나아졌다. 서로 슬쩍 웃고는 카페로 들어갔다. 문소리에 지인들 서너씩 엣제히 우리를 봤다. 팔색도 같은 여자가 전원을 맞으며 호돌갑을 떨었다. 얼른 그의 팔을 잡았다. 나 먼저 갈게. 그를래? 돌아서 나오기까지 청길랑 떨어지로 발을 내딛는 것 같았다. 함께 하자는 여자들의 빈 인사가 등을 떠밀었다. 기꺼이 가드리지요. 전원과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야. 우리 사이에 나 뜨거운 사랑 따위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어. 사랑의 통달한 포주처럼 가슴을 툭 쳤다. 운명같은 사랑 좋아하네. 향방 없이 걸었다. 나는 두려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두렵다고. 내 남자 측근의 여자들에게서 듣게 될 언니 소리도 죽을 만큼 싫다고. 차라리 잘됐어. 그를 사랑한 적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더 쉬워. 다시는 그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멀리 간 듯한데 다시 카페 앞이다. 페르소나 푸른빛이 너무 밝아. 그가 내 안에 있는 게 들킬 듯하다. 돌아서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멈춰 섰다. 발이 보도블록에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다. 내 의지를 흔들어대는 사랑에 쓰러질 지경이다. 선택의 여지도 없는 듯 하다. 나는 구멍숭숭한 가면을 쓴 채 페르소나 상이 되고 만다.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연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잊을 수 없는 상처 억울한 감정의 그림자를 숨기려 하다가 결국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격이 되었는데요. 연혼이 자신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당당한 내면의 진실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위한 건강한 삶을 살아봐야죠. 자 하사다마님은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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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